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친구가 후퇴까지 내려다 주었어요 여기로 하자. 여기 좋다. 여기 안 차, 안 차. 전혀 안 차, 너. 왜 안 차가운데? 시원한데? 들어오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두고 가지고 올 거야. 진짜 포렌즈에서 다 등장하면 아프다. 맛있어. 범위가 그늘이라 딱 좋다. 저쪽은 햇빛이 있어서 뜨거워. 그래? 자, 먹어볼게요. 코코넛 맛이야. 오, 맛있네. 달달하네. 근데 약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양배추 같은 맛이 나잖아. 끝 맛이. 입맛이 잘 맛있어. 달짝지근한 물 같은데?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코코넛 향이 나. 약간 식감이... 소리가 들리냐? 어, 마아 같아. 그... 이렇게... 저맥질 있는 식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아. 말로다야 돼. 하하하하. 맛있나요? 그냥 볶다. 맛있다. 야, 국물 미쳤어. 볼롤이 하고 와. 더 그런 걸 줘. 아니야. 그냥 맛있는 거야? 엄청 진하잖아. 그래야겠네. 야, 맛있다. 밥이 맛있었냐? 근데 너 바쁘다 왜 이렇게 알아? 응. 바쁘잖아. 내 얘긴가 그래. 거두진 마트! 네. ㅋㅋㅋㅋ 매콤해? 반갑게 먹을게. 오, 야 먹어봐. 그래? 야, 다 맛있게 먹을게. 수고하냐? 1분 2분 3분 3분. 날마는 좀.. 좀 더 맛있을 거 같아. 아프다구요 아프로 하는거에요 들어왔다고 치즈 옆으로 들어가야 돼 하얀인줄 알아봐 와 정신이 멋잡더라 지금 근데 그만큼 실제로 카페인이 진한거 없나? 모르겠어 정말 저것도 호텔 같은거 아니야? 여기 큰거 다 호텔 같은데? 멋이 우리 호텔 저 옆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강을 봅니다 마스크패 이렇게 짱많이 가지고 왔는데 타임 걸 수겠습니다 타임 타임이야? 응 근데 초콜릿 했나? 내 친구가 집안에서 락마는 아 여기 실물도 있었네 여기 오면 다 커피랑 같이 먹을래 음 푸실푸실해 푸실푸실해 크림이 엄청 진해 먹어봐 먹어봐 근데 많이 안달아 생각보다 이거는 베트남 이즈 밀크 커피고 이거는 아메리카노인데 여기 자체적으로 아메리카노가 약간 지금 바로 아 아 아 우리 마치도 자체적으로 하나의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일 다시 돌아와서 씻고 오늘도 팩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밖에 있었더니 너무 피부네요 오늘은 진정... 진정 보습 팩을 하겠습니다 이거 붙이고 누워있어야 돼요 내일은 뭐할지 아직 안정해서... 이제... 누워가지고... 내일 뭐할지... 심각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먹자 내일 먹을까? 내일 오후에 먹을까? 더워? 우리 여기 넓고 사람이 많았어 말이 안 되겠다 컵도 너무 예쁘다 와... 맛있지? 진짜... 맛있다 고급스러운 돌체 라떼 같아 먹어봐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었지? 국물이 찐해 그냥 박엣떡밥 그냥 박엣떡밥 이거 참고하다 맛있다 맛은 있나요? 다행이네 그치? 외국인이 아예 없네 오... 맛있다 파인애플 맛은 안 나 근데... 아 난다 대박 사건 여기 체인 스모크코크가 붙은... 크롬을 춥니다 저거 보여줄래 왜요? 어 뭘까? 잠시만 기다려봐 아... 아... 목이 안 돌아가니까 목이 안 돌아가니까 목국에서 다 파스를 붙이고 주로 극혈 지금 저기서 체인 스모커스가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소리가 들리나? 네 음... 진짜 오렌지네 내 앞에서 방금 갈았으니까 진짜 그... 다른 거 아무래도 안 들어간 오렌지네 방금 내 앞에서 오렌지만 넣고 갈았어 근데 뭐부터 올려야겠다 쌈장 주는데 오... 옅지 너무 좋아 고기는 비빔밥을 비벼줍니다. 단숨이 나와서 비벼먹어, 맞아. 냉면. 배불러. 냉면이 맛있어. 커피를 하나 먹긴 해야겠다. 기름기는 나 진짜 죽을 수도. 친구가 잠깐 인사하러 온다고 그래서 호텔 모비에 나와있는데 그린 호텔을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드라밍고? 이거 드라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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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그렇게. 너무 달아서 맛이 안 나는 것 같네요. 감자튀김 저도 먹어도 되나요? 저 감자튀김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드랩을 불러서 호텔로 가는데요, 친구가 맛있다고 한 카페에 퍽으로 여기서 커피를 먹었어요. 제 8,000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지 진짜 오래 걸릴만 하네. 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몰랐어. 야옹이! 야옹이 왜 이렇게 관리가 날 수 있어? 야옹이! 안녕! 아기다 완전! 왠지 무서운 거리를 지나? 아 이거 아까 그 벌론 파퀴 도대체 뭔데요 여기? 무슨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뭐야! 풀 수어한다! 뭐야 뭐야 뭐야? 어제 잘못 나와서 못 먹었던 프린파스타 제대로 나왔다 드디어 오늘은 드디어 보세요 커피 이거 여기다가 넣어서 먹으면 되나 봐 너무 오래 걸렸어 제가 먹어볼게요 아주 오래 걸린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시원해 일단 소원 이렇게 맛있다 이 주제의 저는 굿! 다행이다. 어떻게든 밥 먹어. 이쪽으로 거의 다 왔다 갔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